1, 2, 3 안녕하세요 CGST 우리는 친구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친구사이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2012 런던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 올해 준비와 훈련과 연습을 마치고 지금 런던에서 멋진 승부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네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임하시는 각오가 담당하실 텐데 저희 794도 열심히 응원하고 국민들 모두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요 수영종목의 200m 평영을 맡고 계시는 수영 얼짱 정달의 선수입니다 세다 듣기로는 정달의 선수 또한 저희 794의 노래를 관심있게 자주 들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멀리 타국에서 힘들게 준비하신 만큼 저희 노래 들으시면서 힘내시고 좋은 결과 얻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선수단 여러분들 4년 동안 피당 흘려 노력하신 만큼 이번 런던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남은 경기 일정 모두 다치지 않으시고 구사히 귀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략표 선수단 화이팅! 794이 화이팅!